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은 전체적인 AI 개발 스택을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턴키로 제공하면서 완벽한 스택 솔루션으로 제공됩니다. 최신 시스코 AI 인프라 스터브트와 데이터 센터 제품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시스코 테크 체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기술팀을 리드하고 있는 박세훈 상무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먼저 시스코와 엔비디아가 협업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에 발표된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출시될 예정인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솔루션을 좀 살펴보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세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솔루션 소개입니다. 올해 2월에 시스코 라이브 유럽 암스테리아담에서 시스코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약 4개월 후에 올 6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시스코 라이브 US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솔루션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AI는 엔비디아와 협업의 산물로 출시해야 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는다면 양질의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훈련과 추론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GPU 서버 노드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AI 패브릭이죠. AI 패브릭은 인간의 뇌 혈관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킨 없는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구성 시에는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시스코와 엔비디아가 협업하는 부분이 바로 이 AI 패브릭에 대한 설계와 배포 및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모델 학습에 집중되어 있던 인프라 구성이 추론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스코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으로 설계된 UCS 컴퓨팅 기반 추론 컴퓨팅 인프라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기반 UCS X를 비롯해서 기존 컨버지드 인프라 스트럭처 스택 및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스트럭처 부분에서는 누타닉스와 협업해서 AI 추론 엣지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죠. 또한 전체적인 시스코 AI 스택을 살펴본다면 그동안 AI 인프라 영역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보안과 전체 관제 측면에서 시스코가 인수한 스프렁크 솔루션 기반 강화된 보안 및 통합 관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규모 트레이닝 기반 AI 패브릭과 UCS 엣지 컴퓨팅으로 기본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이 위에 엔비디아 협업으로 AI 관련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리 툴을 검증된 현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시스코에서는 크게 세 가지 AI 패브릭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AI 솔루션은 특히 엔비디아 협업을 통한 결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이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넥서스 제품군에서도 AI 패브릭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초거대규모 AI 패브릭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소닉OS를 탑재한 시스코 8000 제품도 제공하고 있죠. 그럼 오늘의 토픽인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은 기본 데이터 센터 스위칭 제품군인 넥서스와 관리 툴인 넥서스 대시보드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제공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기반 넥서스 대시보드와는 달리 클라우드 기반 SaaS 형태의 관리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초기 설계에서 제품 주문, 디자인 검증, 구축, 운영 전반에 걸쳐서 클라우드 기반 관리 툴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는 실리콘 원 기반 신규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시스코 머라키와 같은 컨셉의 SaaS 기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적용되어 있어 매우 쉽고 간편한 운영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운영 환경이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전용 관리 장비가 없거나 운영 인력이 적을 경우 최적의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넥서스 스위치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이미 운영 중인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관리를 외부로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넥서스 대시보드는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두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제품입니다. 고객이나 파트너가 직접 사스 콘솔에서 설계를 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 장비가 딜리버리 되고 구축하는 단계부터 개입이 되게 됩니다. 특히 케이블링 오류로 인한 장애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은 구축 엔지니어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신속한 구축이 용이해지게 되죠. 구축이 완료되면 장비 펌웨어의 업그레이드나 확장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관리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여 관리가 가능해 보다 손쉬운 운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5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AI는 앞서 설명드린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으로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서버 안에 GPU 연결 레벨까지 확정해서 세부적인 AI 인프라 연결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가 있으며 엔비디아의 스포닉인 블루필드 3에서 정보를 받아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콘솔에서 모든 연결 구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GPU가 탑재된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와 연계도 계약하고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스택으로 중요한 데이터 외부 유출 없이 쉽게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드웨어 스택뿐만 아니라 개발 스택들도 통합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서 AI 개발에 전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솔루션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엔 지난 6월에 있었던 수많은 시스코 라이브 세션들 중에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제품 관련 정보가 알차게 들어있는 세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세션들은 근본 시스코 테크 체크 영상으로도 별도 소개가 되었으니 소개 영상을 보고 라이브 세션을 접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핫한 주제인 AI 인프라 구축 및 설계와 신규 솔루션 소개 추천 세션들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파이브 솔루션도 물론 자세한 소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측 세션 코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 실리콘1을 이용한 AIML 네트워크 제정의 세션에서는 향후 인터넷 기반 AI 패브릭의 개발 방향과 실리콘1 개발 로드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전개될 이더넷의 AI 패브릭의 기본적인 컨셉과 고대역 고성능 칩 개발 동향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서스 9000 시리즈를 이용한 AIML 데이터 센터 구축 테크 체크에서는 넥서스 9000 시리즈를 활용한 AI 패브릭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넥서스 대시보드 패브릭 컨트롤러와 인사이트를 활용한 구축과 운영 방안 및 학습과 추론에서 요구하는 리소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 AI 패브릭 인프라 설계에 단초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세션 목록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테크 체크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시스코 ACI 세그멘테이션 기술 및 가상화 매니저 연동 세션에서는 시스코 ACI 기반 가상 환경의 연동에 대해 데모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시스코 라이브 관련 세션에서는 상당히 자세한 ACI 기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넥서스 9000 시리즈에서 NDFC를 통한 EVPN VX라인 구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고가용성 설계를 위한 이중화 구성 방법에 대한 테크 체크 세션을 보시면 시스코 라이브 세션에서 상당히 방대한 기술 자료를 이해하시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서스 대시보드가 크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관련 테크 체크에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와 관련한 시스코 라이브 세션으로 이동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센터 추천 세션으로 스토리지 네트워킹과 UCS 엣지 컴퓨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파이버 채널 센 스토리지 운영에 있어 가시성 확보는 날로 고성능화 되어가는 스토리지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료 잡고 있습니다. 테크 체크 세션에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센 인사이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시스코 라이브 세션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물결이 추론 컴퓨팅 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스코 솔루션으로 UCS 관련 추론 컴퓨팅 지원 테크 세션을 통해 강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 시스코 라이브 세션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세션을 유학 격리할 시간입니다. 시스코와 엔비디아의 협업의 산물인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AI 솔루션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은 전체적인 AI 개발 스택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턴키로 제공해서 완벽한 스택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AI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활약할 수 있게 되어 스피드가 생명인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올 연말에 출시 예정인 시스코 넥서스 하이퍼 패브릭 솔루션은 머라키와 같은 사스 기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이에 따라 획기적으로 구축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의 편리성도 가져갈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운영 및 관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코 라이브 라스베그스에서 제공된 수많은 세션들 중에서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세션들을 소개해드렸으며 시스코 테크 체크 영상을 통해 요약 소개와 기본 컨셉을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AI 패브릭,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컴퓨팅 세션 관련 세션들을 모두 추려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시스코 라이브 세션들은 키 컨셉에서 정말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이 되어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번 6월에 열린 시스코 라이브 라스베그스 행사에서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서 양지의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 데이터 센터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본 테크 체크와 라이브 세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